아니 근데 예지씨 아까 방금 반지 뺐지? 할 때 어 무서웠다 반지 뺐지 첫 번째 있지 멤버입니다 네 자 손을 잡아주세요 오 무서워 안돼요 이거는 촬영이에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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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착감부터가 촬영이에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살짝 잡아보시고 손이 어딨죠? 이유를 좀 다음 멤버입니다 이거는 아 약간 헷갈리는데 이 긴 손톱은 유나 아님 류진이거든요 오 오 잠깐만요 우리 이게 또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어? 어? 유나가 괜히 유나 소리를 내네요 이거 류진인데 아하하 왜 왜 류진이죠? 손 크기가 유나는 좀 더 커요 자 그러면 누군가요 이님은? 류진이요 정답입니다 오오 뭐지? 자 다음 멤버 너 손이 왜 이렇게 말랐지? 이 분을 맞추면 다음 볼은 자동으로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둘 다 맞잖아요 그럼 둘 한 마리 잡아보면 어떨까요? 네 두 분 다 오세요 자 오케이 자 자 오른쪽 왼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른쪽 왼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예지고요 이건 유나예요 자 안대를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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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너무 사이좋다 우리는 이지였어 우와 예전